라이온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수은 선수 최채영 선수 자 오늘의 수은 선수 우리 최채영 선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채영 선수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패 중이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경기 할 수 있고 팬들한테 이기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그럼요 우리 최채영 선수가 공을 너무 잘 던져주셔서 우리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? 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100이닝을 채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? 네 아 또 이렇게 처음으로 100이닝을 채웠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조금은 의식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채울 수 있어서 좀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닝을 기대하면서 많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우리 여성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자 여동생 친구분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응원가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? 네 나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네 일로 와보세요 네 일로 와보세요 네 이야 기가 막히게 부른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직접 보면서 눈으로 마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봐주시고요 네 너무 가까이 오시는 거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면서 하나 둘 시작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노래군요 원곡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맞죠? 인격권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인격권이 해견되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채영 선수에게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신 분? 내년 시즌 목표 내년 시즌 목표 내년 시즌 목표가 있다면? 일단 올해는 초반에 부진도 있고 해서 보직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선발 진입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최채영 선수의 사인볼을 지금부터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정말 질문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이 삼성의 승리 위하여여 위쳐라야 항상 소요 언제나야 우리야 안개야 흐어리야 지금부터 함성이 큰 쪽으로 사인볼 날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코토 타임 한 번 가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5 4 3 2 3 3 4 3 4 4 5 5 5 5 5 5 5 6 5 5 5 6 5 6 6 6 8 9 9 10 10 12